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 교회를 모집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발굴하고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의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의 하나입니다. 지정 기관은 좋은 교회상 수상교회 대표와 각 교단 사회봉사 및 성교, 교육 담당자, 기독교 언론기관 대표 및 기자, 기독교 NGO 단체 대표입니다. 후보 교회는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19일까지입니다. 서류 심사는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교회상 수상교회는 10월 5일 최종 확정됩니다. 기훈실은 대형, 중형, 소형, 특수목회를 구분해 모두 4개 교회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식은 11월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시상식은 11월 29일까지 연결 처ari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입니다. 시상식은 11월 22일Ø